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시아나 IDT구요. 코드번호 267850 현재 시각 2020년 8월 4일 화요일 11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최근에도 영상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전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정도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좋구요. 터지고 나서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의 저항대가 기존의 저항대가 강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면은 또다시 한 번 더 파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뭐 교과서적인 패턴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초가가 강하게 좀 떴죠. 어제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시초가가 또 강하게 떠서 중요한 건 이제 또 밀리고 있어요. 뭐 이게 떠서 계속 가면 모르겠는데 뜨고 나서 밀리는 상황들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 터졌던 거래량 언제죠? 7월 29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7월 29일날 터졌던 거래량의 최하단 18,200원과 위로는 22,500원 사이 이거를 종가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종가상으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뜨기는 얼마 전에도 뜨긴 떠요. 근데 결국에 종가는 밑에서 끝나고 오늘도 뜨긴 뜨는데 결국에 종가는 또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떠서 시가를 지켜서 계속 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뜨고 나서 시가가 깨지고 은봉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상승복을 계속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시점에서 이런 패턴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에 괜찮았던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은봉이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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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들이었다가 오늘 이제 시초가가 떴다가 밀리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거나 조정의를 받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제 염두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뭐 이 종목이 어제 이제 크게 뜬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노딜될 가능성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전에 이미 다 뭐 구규화 가능성 구규화가 결국에 노딜 가능성 아니겠어요? 예 가능성이죠. 구규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노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규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갔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재실사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HDC 산업개발이 뭐 계속 재실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애서는 안된다. 음 사는 애서는 안된다. 어 무산 이거 뭐죠? 이 재실사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딜 가능성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매각과 관련된 이제 거래가 마감되는 시한이 이번 달 11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어 다시 또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제 구규화나 뭐 아니면은 채권당 관리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고 이게 노딜이 될지 아니면은 구규화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결국에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대량의 거래량을 통해서 들어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는 강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18,000원대 초반 정도 한 18,000원은 200원 정도 18,000원대 초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조정 시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18,000원대 초반의 지지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따라 붙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상하가를 포함해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단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기에는 이렇게 좀 따라 붙기에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위치예요. 가격이고 단기간에 뭐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올라 아니 두 배가 아니죠.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쫓아서 매매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 이렇게 은봉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윗고리가 길게 달린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좀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이 나왔을 때 한 18,200원 정도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18,000원대 초반대에서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놓고 접근을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훨씬 더 단가적으로 주가의 이 흐름에서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단가적으로 한 18,000원대 초반대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에 종결 시한은 11일까지이기 때문에 11일날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이 무산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찾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조정 시 한 18,500원, 18,200원 이런 자리 18,000원대 초반대의 지지 여부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나 IDT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